다른 난민 신청 사유가 없는 분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악용하고 남용하려는 브로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죠 판결문이 위조 같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위조 같대요 그래서 불회부 처분을 내렸다고 했었거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아무래도 통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법 통역 양성 제도나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이 없어서 이런 실무상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출입국 통역이나 법원 통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특히 출입국 통역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 수준 또는 해외 체류 경험자 등과 같이 일부 경험만 있으면 그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같이 통역을 하게 되시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난민 면접 조서라는 게 면접 당시에 작성이 되는 건데 그것이 통역인의 통역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에 문제가 있으면 이 조서도 잘못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추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이 작성한 본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법원 측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법원에서 혹시 당사자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서랑 만약에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신빙성의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통역인의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분들이 말하는 충분한 뉘앙스나 이런 문화적인 어떤 차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정확한 통역도 아닌 내용들이 이제 조서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약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면 그 사이에 되게 수많은 말들을 하셨던 거예요 맥락이 이해가 가는 말들을 근데 그런 말들을 싹둑 잘라놓고 앞뒤만 머리와 꼬리만 딱 써놔버리니까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판사님들이 보기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서가 작성이 되기도 하고 그 인터뷰를 다 마친 다음에는 리뷰 절차가 있긴 해요 그 절차가 정말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읽어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장에서는 너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 난민분들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신 거죠 이런 점들도 이제 나중에 결국엔 법원에 가서 이 조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결국 본인이 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 너가 확인한 사실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본인한테 또 그 과실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허위통역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제 의뢰인 분 중에서 기독교 개종 사례로 박해 관련한 진술에서 본인이 본국에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어떠한 박해를 받았고 또 그 이유 때문에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음에도 나중에 면접 조서를 보니까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국의 경제적 목적으로 왔고 돈을 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통역이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난민분에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조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허위통역 사례가 수개 발견이 되어서 작년에 결국 소송으로 간 건도 있었고 소송을 통해 허위통역 사실이 밝혀진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심사관 수가 너무 부족해요 한 해에 거의 1만 명 넘어서게 신청을 하고 계신데 심사관 수는 2018년 기준으로 37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심사관 한 명당 거의 300건 이상의 그 사건들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라도 저라도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계속 그렇게 재촉하고 난민분들께 다그치고 빨리 짝 얘기해라 요점만 얘기해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난민 심사관 그 자체의 직위 자체도 좀 너무 빈번하게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1, 2년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결국 또 적응될 만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아무것도 잘 모르신 상태에서 난민분들을 면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피해 이러한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의 피해는 난민 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행정 당국 자체에도 그 피해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게요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난민 심사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더라 이렇게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해서 법원 단계가 끝나기까지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난민 신청해가지고 이의 신청 기간까지 끝나는데 거의 한 2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작년 한 5월 달에 우리나라 입국하자 난민 신청하신 분이 아직까지도 면접 조사를 못 받았거든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면접 조사 받고 난민 면접 결정 나는데까지 거의 1년 반이 걸리고 이의 신청도 거의 1년이 걸린다고 치면 거의 2년에서 2년 반인데 악용하고 남용하려는 그런 브로커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건 정말 필요해요 이게 단순히 효율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난민 브로커들을 오히려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또 어디나 있기 마련인 거죠 자꾸 이렇게 브로커나 남용자들의 사례들을 뉴스나 신문에서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난민법을 폐지하자 우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난민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근거로 자꾸만 쓰이고 있는데 사실 난민 인정률이 5%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 브로커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난민법을 좀 더 엄격하게 바꾸려는 그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저는 좀 난민협약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너무나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서 지금 출입국의 행정들이 돌아가게 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절차 하나라도 좀 더 공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심사랑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외에도 난민분들을 면접할 시간도 너무나 모자란데 출입국에서 국가정황정보까지만 리서치를 해가면서 이분들 난민 사유가 정말 그러한지를 검토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정황정보를 같이 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전문적인 그런 통역인 양성기관 관리 시스템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난민법 이렇게 개정되게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난민 인정률도 거의 70%에 입박해요 굉장히 높죠 자꾸 독일과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면 정말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난민 인정ATA 감사합니다.